안녕하세요. 음마창 기자들입니다. 자, 드디어 스플레인 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AMH 20기를 마친 K리그가 본격적인 수사업. 거의 역대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윗동네, 지금 아랫동네 완전 난리입니다. 난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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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니까. 파인더 5경기에서도 누가 떨어질지, 누가 우승할지, 누가 아침 갈지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 그런 5경기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AMH 20기 또한 많은 팀들이 마지막으로 팀의 문제점을 가다듬고 이번 경기 준비를 했는데요. 34라운드에 저희가 꼼꼼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18일 오후 7시 30분 포항 스틸리아대에서 펼쳐지는 포항과 수원FC 경기입니다. 12일 만에 같은 자리에서 펼쳐지는 리턴 매치입니다. 정규리그 최종전이었던 33라운드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뒀고요. 포항의 안재준이 전반 막판 선책골을 넣었지만 후반 추가시간 스웹에 지동원이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파이널A로 무대를 바꿔서 치르는 경기잖아요. 양팀 모두 산술적으로는 우승이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첫 경기 결과가 남은 시즌의 향방을, 방향을 결정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은 막판 뒷심을 발휘하면서 4위에 자리했습니다. 중앙수비의 이규배, 그리고 골키퍼의 윤평국이 들어오면서 수비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게 결정적이었는데요. 후방에서 안정감을 찾은 포항은 아챔 포항 홈 4연전에서 3승 1무의 가파른 상승세에 이어갔습니다. 포항은 휴식기 동안 7월부터 9일까지 3일간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한 후에 경기를 준비했는데요. 포스코 견학도 다녀오고 소고기 회식도 하면서 분위기를 다졌습니다. 포항의 고민 역시 아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앱전을 치르고 22일 태국 부리람으로 원전 경기를 치른 일정인데 그 다음 경기가 바로 동해안 덤입니다. 포항의 현재 지금 리그와 아챔 어느 한쪽에 무게출을 주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2주 휴식 후에 경기를 치른 거기 때문에 로테이션보다는 아무래도 두 경기보다 집중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은 일단 기존의 이동이, 이호제를 제외하고는 부상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파이널 A행을 확정지은 수원FC는 11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이천으로 단기 전지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수원FC는 훈련장 문제 때문에 휴식기에 자주 나갔다 왔는데요. 이번에는 분위기를 다지는 데 주력했다고 해요. 최근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이제 강등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남은 경기 동안 4구 한번 쳐보자 이런 분위기 만들었다고 합니다. 수원FC에 일단 무승고리를 끊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 5경기에서 2무 3패로 승리가 없거든요. 다행히 지난 포항전 극장 무승부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터닝포인트를 마련했습니다. 수웹은 이용이 부상해서 돌아온 만큼 기존의 포백 전술로 다시 전환할 공상이 크고요. 물론 강상윤의 부상으로 허르척 기동력이 다소 떨어지기는 했지만 일단 다른 부상자들이 없는 만큼 잘했던 것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수웹은 강상윤을 제외하고는 박배종, 정민기, 골키퍼 자원만 출전이 불가능하지 필드플레이어는 모두 정상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팀은 올 시즌 3번 만나서 수웹이 1승임으로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그전까지 한 번도 없었던 양 팀 간 무승부가 올 시즌만 벌써 두 번 나온 게 2차롭고요. 그만큼 팽팽했다는 얘기겠죠. 지난 프리뷰에서 말씀드린 대로 양 팀 모두 홈, 원정에서 나란히 7승씩을 거두면서 홈, 원정 상성도 팽팽한 가운데 저는 지난 경기에서 득점을 했던 두 선수 키플레이어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안재준, 수웹은 지동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18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리는 광주와 대구의 경기입니다. 순위는 광주가 7위, 대구가 9위 차이가 있지만 목표는 안정적인 잔류 똑같습니다. 광주 아직 안정권이라고 말하기는 이른데 이날 승리하면 잔류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고요. 이제부터 전북과 대전, 인천과 제주 이렇게 파이널 B팀끼리 맞붙기 때문에 승리를 거두는 팀은 더 달아날 수 있습니다. 이정위 밤도구 2연패 뒤에 서울을 잡고 분위기 반등을 했죠. 홈, 지금 잔디 상태 때문에 아침 경기를 용인해서 치르고 이런 해프닝도 발생하고 있는데 광주 감수들은 아무래도 홈구장에서 훈련을 종종 하기 때문에 잔디 상태에 조금 더 익숙합니다. 그게 서울전 경기력에도 잘 나타났고 이번 경기 역시도 홈경기이기 때문에 우리 플레이를 조금 더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을 것 같은데 대구는 패스 위주의 어떤 아기자기한 축구보다는 역습을 활용한 그런 축구를 하기 때문에 잔디를 조금 덜 탈 수 있겠다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이 전술적인 상성 때문인지 광주가 지난 7월 대구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기 전에 대구가 광주와의 5번의 맞대결에서 3승 2무로 우위를 점했습니다. 대구는 광주 원정에서 최근 7년 동안 6승 1무 유독 강한 면모를 보였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대구 흐름도 좋습니다. 4경기에서 2승 2무 무패를 질주 중인데 4경기 이상 패하지 않은 것은 4월 이후 5개월 만이고요. 박창현 감독 체제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구가 최근 7경기 연속 골을 넣고 있고 경기당 2골 이상씩 넣으면서 공격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 반등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 부상 중인 센터백 김진혁은 복귀가 좀 어려워서 지난 전북전처럼 고명석, 카이오, 박진영, 쓰리팩 조합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황재원이 그렇게 되면 중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탈로 세징야 정치인 쓰리톱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광주노 주력 미드필더인 이희균과 정호연이 12일에 열린 자선경기에 참가했지만 출전 시간을 조절을 했고 강도가 높은 프로 매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날 출전에는 당연히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추가 부상자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센터백을 시켰더니 공격에 눈을 뜬 허율이 다시 한번 공격 선봉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관과는 아산이의 컨디션입니다. 알바니에아 대표로 뽑혀서 지금 유럽에서 체코 조지아와의 2연전에 모두 선발 출전했고 특히 한국 시각으로 15일에 열린 조지아전에서는 풀타임을 뛰었더라고요. 장거리 이동 그리고 공주가 금요일에 경기를 치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는 아산이 선수가 풀로 뛸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9월로 돌아보면 아산이가 9월 A매치에 다녀와서 포항전 원종 엔트리에 제외가 됐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플레이어는 광주 허율, 대구 세징야로 하겠습니다. 허율은 지난 서울전에서 5달 만에 골을 넣으면서 본래 포지션인 공격수로 더 잘 어울린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연생효과로 이건희도 골맛을 봤고요. 세징야는 4경기 연속골, 한 골 더 넣으면 2020년에 세운 개인 최다 연속골 기록인 5경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세번째 경기 19일 오후 2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대전의 경기입니다. 파이널 B의 모든 경기가 사실 다 승점 6점짜리 경기잖아요. 하지만 이번 경기는 그중에서도 특히 이번 라운드 파이널 B에서 가장 주목할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등권 두 팀의 격돌인데요. 승점 37점에 전북이 12, 승점 35점에 대전이 11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을 거라 예상하지 못했던 두 팀인데 이제 잔류가 당면 과제거든요. 지금까지 사실 설마 떨어지겠어 라는 분위기였는데 스플릿 라운드는 분명 다르거든요. 첫 판 패할 경우 이거 진짜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기류가 내부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과 양 팀한테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흐름을 타던 전북은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대구의 3대4 충격의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0대1을 3대2로 뒤집어 놓고 추가 시간 두 골을 내주면서 뒤집힌 거거든요. 아챔2를 포함해서 8경기 무패 행진이 허무하게 마감이 됐는데 무패를 달래서 8경기에서 사실 3골 밖에 내주지 않았던 수비가 이날 경기 1경기에서 4골이나 내주면서 흔들린 탓이 컸습니다. 심리적으로 흔들릴 법도 하지만 내부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전북은 이 특별한 이벤트 없이 묵묵히 휴식기를 보냈는데요. 김두현 감독도 틀 자체는 흔들지 않고 세부 전술을 다지고 분위기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전북에 희소식이 있는데 송민규가 복귀를 했습니다. 전북이 제로톱 전술을 쓰고 있는데 지난 경기에서 이승훈은 사실 좀 이 자리에서 만족스럽지 않았거든요. 에르난데스가 부상인 상황에서 고민이 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잘해주던 송민규가 정상훈련을 하면서 김두현 감독의 고민이 어느 정도 해결된 모습입니다. 문선미 선수도 지금 대표팀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 에르난데스 선수를 빼놓고 이렇다 할 부상자는 현재 없다고 합니다. 대전은 12일부터 13일까지 남해로 전지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선수단 규모도 딱 30명만 줄여서 굉장히 밀도 있게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기존 전술을 가다듬다 초점을 일단 맞췄고요. 회식이나 미팅을 통해서 분위기를 다잡는 데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대전의 고민 역시 부상입니다. 일단 골키퍼 이창근 복귀가 불투명합니다. 회복 속도가 나쁘지 않기는 한데 전북저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고요. 내부적으로는 다음 경기에 조금 초점을 맞추자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왼쪽 풀뼈 이상민도 출전이 불투명하거든요. 지난 경기 김민우 선수가 이 자리에 섰다가 좀 아쉬운 경기로 보여서 역시 박진성, 오재석, 전문 풀빼기 중에 하나를 이 자리에 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구택도 대표팀에 다녀왔다 다쳐서 이날 경기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전문 공격수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사 중심의 공격진이 다시 한번 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두 팀은 3번 만나서 모두 비겼습니다. 최근 5경기로 범위를 넓혀도 모두 비겼을 정도로 그만큼 상성매에서는 팽팽했던 두 팀입니다. 대전 입장에서는 최근 두 시즌간 두 팀이 유일하게 승부를 갈랐던 2023년 4월 경기가 전북 원정이었다는 점 대전이 승리했던 경기거든요. 이 기억을 꺼낼 것 같고요. 전북은 최근 홈에서 두 대간 패배가 없다는 사실을 주목할 것 같습니다. 전북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대표팀에서도 좋은 모습 보였던 문선민을 대전에서는 전북 상대로 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김준범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19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인천 전용 축구 경기장에서 열리는 인천과 제주전입니다. 인천은 승점 32점으로 최하위에 있고요. 제주는 41점으로 8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인천은 다득점을 따질 때 당장 최하위 탈출이 어려울 수 있어도 어떻게든 승강 프롭과의 승점차를 좁히기를 바랄 것 같고요. 제주는 이날 승리하면 잔류의 5분웅선을 넘게 됩니다. 인천 최근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4경기 연속 승리가 없고 4경기에서 한 골을 넣는데 그쳤습니다. 제주는 퐁당퐁당의 대명사죠. 패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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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이고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대전을 꺾으면서 분위기를 올렸습니다. 인천은 홈에서 11경기 연속 승리가 없고 제주는 최근 원정 8경기에서 7패를 당했습니다. 홈에서 약하고 그리고 원정에서 약한 팀들의 대결 그러니까 경기장 2점, 경기장 상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올 시즌 3번의 맞대결을 돌아봤더니 스코어가 하나같이 1대0이었습니다. 제주가 2번, 인천이 1번 승리했는데 3경기에서 모두 후반에, 후반 늦게 외국인 선수의 득점을 터뜨린 팀이 승리를 가져갔다는 점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경기에서는 주원 싸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천은 가장 믿었던 이명주, 신진호 조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원의 활동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주원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평가 그리고 공격진으로 뻗어나가는 패스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공격진, 공격에서 찬스를 만드는 횟수도 적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최영근 감독도 당연히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지난 강원전에서 부상을 당한 신진호를 대신해서 윙백 정동윤을 이명주 파트너로 세웠는데요. 썩 효과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지금 신진호가 햄스트링을 다친 마당에 과연 중원을 어떻게 만질지 아마 계속해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김업범 감독도 중원을 만져서 조금씩 반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반기 제주 최고의 선수죠. 이탈로 선수가 최근에 3경기 연속 후반 교체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김건웅의 폼이 좋아진 점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지만 일단 이탈로를 전략적으로 후반에 투입해서 90분 내내 어떤 중원의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겠다는 김업범 감독의 보관으로 보이는데요. 어느 정도 먹혀들고 있습니다. 광주연도 그렇고 대전데도 그렇고 최근에 승리한 두 경기에 돌아보면 이탈로가 투입된 이후에 결승골이 나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 기조 인천들에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팀 감독의 중원 수싸움을 그래서 지켜봐야 됩니다. 인천은 요니치가 강원전 태장으로 두 경기 연속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날은 김현숙 혹은 김동민이 아마 그 자리를 메울 것으로 보이고요. 김준엽은 훈련에 복귀를 한 상태입니다. 제주는 뚜렷한 추가 부상 자는 없습니다. 구자철 선수도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가 돌아와서 지금 엔트리 복귀를 노리고 있습니다. 키플레이어는 골키퍼 이범숲 김동준으로 하겠습니다. 최근 스코어 1대0에 말해주듯이 양 팀은 굉장히 이날도 신중한 경기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천이 자랑하는 무고사, 제주가 없애우는 유리 이 두 전방 스트라이커의 골을 양 팀 골키퍼가 얼마나 든든히 막느냐가 이 경기에 승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19일 오후 4시 30분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김천과 울산의 경기입니다. 이번 라운드 최고의 빅매치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경기를 통해서 울산이 한 발 앞서는 분위기가 됐지만 아직까지 오리무중인 우승 경쟁을 가늠할 수 있는 우승 경쟁 판가름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울산이 승리한 다음에 2위권과의 승점차가 최대 8점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승의 7, 8분 능선을 넘게 되고요. 반면 패하게 된다면 2점 차로 줄어들게 돼서 마지막까지 치열한 우승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두 팀은 정규리그 최종자에서 맞대결을 펼쳤죠. 전반 22분 무지현의 선제골로 김천이 앞서 나갔지만 울산이 후반 고승범과 야구의 연속골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양 팀 모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울산 문수에서 김천으로 장소를 바꾸는 이번 경기, 이번 리턴매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천은 울산을 패하긴 했지만 분위기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만으로도 사실 충분히 좋은 성적 거두고 있는 만큼 부담없이 마지막까지 도전해보자는 분위기가 팀 전체에 퍼져있다고 합니다. 고민 역시 측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주정급으로 활약했던 좌우 날개가 모두 부상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동준과 김승석 모두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김천이 울산전 전까지 세 경기에서 여덟 골을 몰아넣을 정도로 득점력이 괜찮았거든요. 정정룡 감독이 저덜적인 두 선수를 선발로 놓고 김대원이나 모재현, 조금만 섬세한 유형의 선수들을 교체 카드로 활용했는데 이동준과 김승석 다 이번 경기 뛸 수 없는 만큼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최근 출전 시간을 늘리고 있는 중앙미드필요드 이진용 선수 역시 부상이라고 합니다. 울산은 최근 리그 6경기에서 5승 1무로 가파른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최근 4경기에서 단 한 골만을 내줄 정도로 수비가 안정감을 보이고 있는 게 큰데요. 전방 압박 잘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확실히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김천자에서는 오랜만에 멀티골까지 넣었거든요. 주민규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게 역시 가장 큰 고민이겠지만 야구가 그 공백을 충분히 메워주고 있습니다. 울산은 베테랑이 많은 데다가 주중에는 비셀고배와의 중요한 아침 일정도 있기 때문에 휴식 위주로 휴식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습경기도 진행을 했고요. 울산은 일단 어마어난 상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부상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마어난 상은 스포츠 탈장부 수술로 당분간 출전이 어려울 전망이고요. 루빅손 선수 정상훈련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정우영도 이제 정상 컨디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올 시즌 세 차례 맞대결에서는 2승 1무로 울산이 우위에 있습니다. 2018년 3월 0대2 패배 1회로 11승 3무 14경기 동안 패가 없는 울산입니다. 김천원정에서는 2016년 3월 이후로 한 번 다졌어요. 특히 올 시즌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득점 양상인데 3경기에서 무려 12골이 다졌습니다. 양 팀 맞대결 그만큼 단적점이 날 정도로 팽팽했었고 또 재미있는 경기 이어졌다는 건데요. 비슷한 흐름이 이날 경기도 이어질 공산이 커 보입니다. 김천이 올 시즌 홈에서 10승 3무 3패로 강했다는 점이 이날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김천에서는 울산전의 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김대원을 울산에서는 중원의 핵심인 고승범 선수를 키플레어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20일 오후 3시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강원과 서울전입니다. 마지막 프리뷰에 앞서서 파이널 A그룹 탑6 간 상승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이걸 좀 짚어달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워드에 다 쳐놓고 준비를 다 해놓고 리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현재 1위부터 6위까지 6개 팀 간의 전적이 높은 순을 따져봤더니 울산, 서울, 김천, 포항, 강원, 수원FC 순입니다. 울산이 파이널 A그룹 다른 5팀을 상대로 승점 30점 서울이 28점, 김천이 21점, 포항이 19점, 강원이 14점, 수협이 13점입니다. 어느 팀이 강팀 강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라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게 6개 팀이 마지막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떻게 작용을 할지 지켜보는 것도 파이널 라운드를 지켜보는 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강원과 서울을 따로 보면 강원은 탑6와의 전적이 4승 2무 급해 다소 아쉬웠습니다. 파이널 A보다는 파이널 B에 있는 팀을 상대로 많은 승점을 따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구단 최초 아침 진출, 구단 최고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파이널에선 강팀을 상대로도 승점을 따내야 된다는 얘기고요. 서울은 8승 4무 3패, 전체 승리의 절반 이상을 탑6를 상대로 따냈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파이널에선 긍정적인 결과로 유지되길 아마 서울은 바랄 것 같습니다. 윤정호 감독과 김기동 감독의 지략 대결에선 김기동 감독이 올해 2승 1무로 우위를 점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최근 흐름 양팀 모두 썩 좋지 않습니다. 강원은 5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하다가 지난 경기에서 인천을 꺾었고요. 서울은 광주에 패하면서 최근 5경기에선 단 1승에 그쳤습니다. 강원이 내세우는 건 혼빨, 강릉빨인데요. 6경기 연속 지급 홈에서 패배가 없고 올 시즌을 통틀어서 홈에서 단 2패 중입니다. 서울도 이 경기를 기대할 것 같은데요. 광주 원정에서는 아무래도 잔디 문제 때문에 제 컨디션, 제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광릉 경기장은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좋은 잔디를 갖고 있는 구장이어서 이 점에 조금씩 기대를 걸고 있을 것 같고요. 강원 스코드에서 희소식이 있다면 헨리와 김경민이 정상 훈련을 진행 중이어서 이날 엔트리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선에 활용할 자원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중미 김이석은 부상을 당해서 출전이 불투명하고요. 김대우는 긴 재활 끝에 훈련에 복귀했지만 실전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원입니다. 강원처럼 서울도 주원의 이슈가 있습니다. 희성용이 드디어 약 넉 달 만에 복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선 매치를 통해 비공식 복귀전을 치렀고 골도 넣었습니다. 다만 김기동 감독이 어떤 감독보다 실전 감각을 중시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무리한 선발 풀타임보다는 조금씩 출전 시간을 늘려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키플레어는 강원 양민혁, 서울은 링가드로 하겠습니다. 두 선수, 제 개인적으로 뽑은 어떤 창의적인 움직임을 지닌 그런 플레이메이커라고 생각을 해서 뽑았는데요. 양민혁은 이번 10월 A매치 때 뽑히지 못한 아쉬움을 이날 경기에서 풀어내고 싶을 것 같고 링가드는 최근에 공격 포인트를 내는 빈도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최근 강원전 두 경기 연습골을 넣으면서 강한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34라운드 프리미어봤습니다. 이번 라운드도 대박 경기, 대박 관중 기원하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마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